자 그럼 이제 이벤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순백설탕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벤트 공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마 유튜브로는 처음 공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이벤트 상품 그리고 이벤트 확률을 높이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순백설탕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4만명을 넘어서 이제 5만명을 향해 가고 있고 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은 그 사랑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이벤트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총 3가지 제품인데요 1번은 오븐이구요 2번은 9종의 믹스 제품이구요 3번은 오븐 없이 만들 수 있는 티라미수 믹스를 드릴 거예요 오븐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상품일 것 같은데요 새 상품은 아니구요 제가 소장은 했지만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관, 외관이 거의 깨끗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사용감이라고 해야 하나? 흔적은 있는 정도? 이 오븐은 디저트 피자 영상에서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영상이 나가고 있겠죠? 이 영상에서 사용한 오븐이기 때문에 생김새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믹스의 경우는 제가 베티 크로커 이벤트에 참여해서 1등을 해서 받은 상품인데요 믹스는 총 9가지 종류가 있고요 케이크, 티라미수, 스콘, 쿠키, 등등등 총 9종류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한분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믹스인데 이 믹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여러가지 베이킹을 맛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품은 티라미수 믹스인데요 이 믹스는 오븐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믹스이기 때문에 오븐이 없으신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서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장 맛있는 믹스이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믹스거든요 이 믹스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만들셔도 맛있고 녹차, 딸기 등 여러가지 재료를 첨가해서 만들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순백설탕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순백설탕 블로그에 오셔서 이웃추가를 눌러주세요 서로 이웃은 받지 않고 있으니까 꼭 이웃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영상이 올라간 포스팅에 비밀 댓글로 유튜브를 구독한 닉네임과 받고 싶은 선물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저는 이래이래해서 꼭 이 선물을 받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당첨 발표일은 4월 7일 금요일 이벤트 상품 발송일은 4월 10일 월요일이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진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벤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순설과 순남은 평소에 유튜브 댓글, 블로그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는 편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댓글 활동을 정말 많이 해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닉네임이 익숙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눈이 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댓글 활동을 왕성하게 활발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이벤트 당첨 기회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순백설탕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 활동을 많이 많이 해주실수록 확률이 커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백설탕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이벤트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순백설탕 유튜브 또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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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